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그날 세계의 벽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길을 잃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? 칠흑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으면 진실에 닿은 우리는 무너지겠지? 이루지 못한 약속을 안고 오늘도 나아간다 이 길의 끝이 헤어가 되지 않기를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랑사가 이 길을 잃은 우리의 벽 앞에서 나는 누군가가 이 길을 잃은 우리의 벽 앞에서 나는 수학을 지켜낸다 이 길을 잃은 우리의 벽 앞에서 나는 수학을 지켜낸다 그 끝에 용기를 줘야! 좋아, 가자! 그 끝에 용기를 줘야 해! 그 끝에 용기를 줘야 해! 따라올 수 없을걸 당신을 기다렸어요 부 Taheah nerf 죽은때만 용기 어, 강한 힘을 정한 벽 피워주 마 어리석 있네요 이것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… 지킬 수 있는 기회… 약해지면 안 돼! 저와 함께해요! 배지의 힘을! 자단에 구하라! 모두 죽었지마! 몸 안다르게! 으헉! 으헉! 야아아악! 공격! 받으라! 도움을 좀 받아볼까나? 그이! 엉! 도움을 좀 받아볼까나? 어둠이여 날뛰라! 어둠이여 날뛰라! 어둠의 힘을! 크로몰로 oss gracias! 어둠이여 날뛰라! 드라마げ 광복이 confidently 자! 너희는 우릴 반하겠어. 봐줄 때 도망쳤어야지. 절망, 선사! 절망, 선사! 잘못 사라져라! 너무 신나! 내가 지킬 거야. 모두를 지켜낼 거야! 잠깐, 기다려. 당신들은 누구야? . 바라라. . . 이제 알겠어. 내가 가야 할 길. 퓨인은 도저가 될 거야 다 넣어버려야지 비싸게 팔 거야 비싸져라 비싸져라 됐어 폭죽 소리다 반짝반짝해 으악 다음엔 성공할 거야 나의 세계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 어둠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난 오롯이 혼자였다 괜찮아, 내가 있잖아 아침 햇살처럼 따스한 빛 차가운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란 참 명예로운 직업이죠 물론 가끔은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이런 일도 해야 하지만 뭐, 모두 보람있는 일들 뿐이랍니다 하하하하 국가가 당신을 부릅니다 목표물 발견 저 녀석은 아, 나쁜 자식 내가 질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날 못 알아봐 근데 정말 잘생기긴 했어 완전 내 취향이지만 의뢰는 의뢰니까 하하 쏘지 말걸 음 음 억제서 나만 남겨둔 거야 당신을 뛰어넘는 순간까지 살아있으라고 했잖아 뭐 형을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다 있었더라 네 형은 천재였어 형의 뒤를 이어야지 않으면 네가 이제 형목같이 해내야지 까르트 까르트 넌 내 그림자가 아니야 네가 걸어갈 길은 스스로 결정해라 뭐 뭐 폭죽물이다 하하 으아 으아 으악 으악 으아아악 내가 있잖아 의뢰님, 의뢰님이다 엄청난 걸 만들고 있어! 잠깐, 기다려! 당신들은 누구야! 이제 알겠어, 내가 가야 할 길을! 나의 세계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 어둠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난 오롯이 혼자였다 괜찮아, 내가 있잖아 마침 햇살처럼 따스한 빛 차가운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란 참 명예로운 직업이죠 물론 가끔은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이런 일도 해야 하지만 뭐, 모두 보람있는 일들 뿐이랍니다 하하하하 국가가 당신을 부릅니다 하하하하 큐인은 도제가 될 거야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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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음엔 성공할 거야 어째서 나만 남겨둔 거야 당신을 뛰어넘는 순간까지 살아있으라고 했잖아 어? 품을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네? 이 형은 천지였어 형의 뒤를 이어야지 않기는 네가 이제 형목같이 해내야지 가르트 어? 넌 내 그림자가 아니야 네가 걸어갈 길은 스스로 결정해라 목표물 발견 어? 저 녀석은? 하... 나쁜 자식 내가 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날 못 알아봐? 근데 정말 잘생기긴 했어! 누가 남겨거야? 완전 내 취향이지만 의뢰는 의뢰니까 아... 쏘지 말 걸 어서와! 어서와! 빨리!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! 봐! 여신의 축복으로 깃든 장량들이 보석 안에 그랑소울로 존재해! 그랑소울은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한 힘을 지니고 있어 영웅들은 이 그랑소울과의 교감을 통해 강력한 웨폰을 사용하기도 해 자, 그럼 그랑웨폰과 함께 여신의 축복이 함께하기! 메르테스! 도와줄게! 바로 지금이야!